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대상 차종은 프리미엄 해치백 볼트 40 D3 모멘텀과 스포츠 세단인 S60, D3 모멘텀 및 S60, D4 3업 모델이다. 최초 1년 할부금을 전액 공제해주는 리스 프로그램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리스 무이자 유예 프로그램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65 리스 프리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금액의 20% 선수금을 납입하면 첫 1년 동안 할부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계약 기간은 총 3년으로 첫 1년이 지난 뒤 마지막 2년 동안만 정해진 월납입금을 납부하면 된다. V40 D3의 경우 20% 선수금 796만원을 납입한 뒤 계약 기간의 마지막 24개월 동안 월 44만 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S60 D3 모멘텀이나 D4 3업 차량을 운영하고 싶다면 차량 가격의 20%를 납입 후 계약 기간의 마지막 24개월 동안 각각 월 53만 3천원과 59만 0,000원을 납입하면 된다. 36개월 계약 종료 뒤에 차량 반납이 가능하다. 저렴한 월납입금을 제공하는 금융일스의 프로그램 볼륨 파이낸스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V40 D3 모멘텀을 구매하는 고객은 차량 가격의 20% 796만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하고 계약 기간 36개월 동안 무이자 할부의 혜택을 받아 월 14만 4천원을 분납하면 된다. S60 D3 모멘텀과 D4 3업 모델의 경우에도 20% 선수금 납입 뒤에 각각 월 19만 9천원과 20만 9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볼보 자동차 파이낸셜 서비스 VCF-S 볼보 카즈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선택한 모델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V40 D3 모멘텀과 S60 D3 모멘텀을 구매하는 고객은 플루에어 퓨어팩 21공기 청정기, S60 D4 3업 구매 고객은 카드 공기 청정기를 제공받는다. 코믹 액, carmedia.co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카미디어 4KR 파티드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 stom차 전문 매체 카미머리 д스 윈도우 shop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